지금 여기는 밀양에 있는 대추나무농장인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금화농부 연맹심일을 올해 몇 분 하셨습니까? 지금까지는 3번 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밀양 어디에다 밀양시 단장면 안범리입니다 안범리에 대추농사한진진은 우리 대표님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? 지금 대추농사진진은 한 2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는 계속되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추나무가 아주 상당히 크고 좋은데 지금 이렇게 큰 농장들이 나무가 수령이 밀양은 옛날에 우리 허준 선생님 때부터 행성된 대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밀양대추는 전통이 있고 품질이 괜찮다 그죠? 지리적으로도 여기는 또 가을에 대추가 좋을 그런 온도 편차가 있죠? 온도 편차가 있고 경산대추하고는 틀려가지고 대추 품질면에서는 당도면에서는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음골에서 냉기가 같이 여기 흐르는 부위만 거의 대추가 생겨있죠? 네 그게 이제 주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부위로 행성된 그런 대추농장들이 행성적이다 그죠? 네 그럼 지금 올해 연맹시비는 봄에 몇 번 하셨습니까? 여건 연맹시비 지금 3번 했습니다 3번 했다면 지금 그 잎을 본다면 어느 부위에 표가 납니까? 상단 부위에 지금 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잎이 이렇게 그 이렇게 물결무늬가 나타나고 네 네 네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끼뚝뚝뚝에 빠지고 넓이도 크고 이렇게 자란다 그죠? 네 네 그 전에 했을 때도 이렇게 몇 년 전에도 했을 때 우리 항공물을 했을 때 잎의 크기는 어땠습니까? 작년에 전에 할 때에는 잎이 더 크셨는데 올해는 수분수가 좀 작다 보니까 잎이 되게 그래 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봄 가뭄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잎의 자라는 생장점이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로 초기에 변화가 있다면 전해와 같이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황금을 농법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